오늘 첫날 공지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보 보시면 일면에 왼쪽에 사목지표가 있죠 2022년 사목지표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저녁 9시 주모경 그리고 신부님들과 강복 지향은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본당 기호들의 일치와 성화 개인 지향으로 기도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면에 아래쪽에 2022년 사목지표의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 사목지표 실천사항으로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국 순교자의 삶을 증거하여 친교를 이룹니다 우리 본당이 순교자 본당이니까 당연히 넣습니다 두 번째는 본당 미사와 기도와 말씀 강좌 및 봉사는 대면과 비대면 유수부 줌을 활용해 참여합니다 세 번째 본당의 홈페이지 그리고 시드니 대교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교회와 신앙생활의 소식을 접합니다 네 번째는 시드니 대교구의 단체 사회복지, 기도, 봉사, 성소 등 이러한 시드니 대교구 단체와 또 시드니 대교구의 사저들이 있죠 사저들과 연대하며 친교를 이룹니다 이렇게 네 가지 실천사항을 달력에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두 번째 본당 미사, 기도, 말씀 강좌, 봉사 그리고 우리 본당의 레지오라든가 구역반 또 단체 모임에 대해서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활용해 참여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오늘 첫 번째 유튜브 미사 스트리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8시 반 미사와 10시 반 미사는 생방송으로 스트리밍을 해드립니다 오늘도 보니까 8시 반 미사에 스트리밍이 한 30명, 40명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10시 반 미사 스트리밍에는 한 130명, 140명 들어오십니다 다 합쳐야 150명 정도 들어오는 거고 곱하기 2, 2인 가구하면 300명이고 3하면 450명, 500명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지만 스트리밍은 하지만 업로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이 2019년, 코로나 오기 이전의 19년의 신앙생활 형태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미사 나오는 수라든가 참여하는 분들은 상당히 줄을 겁니다 준다 하더라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최고의 안전한 것을 우리가 준비 철저히 하면서 그것이 마스크 쓰고 QR코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방역 그리고 디스턴스, 이스퀘미터 이렇게만 성당 내에서 유지해오면 2년 동안 무탈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염려는 전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주정부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게 다르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갔고 어려울 때도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공지사항 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유튜브로 모아가지고 공유를 해드릴 텐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8시 반, 10시 반 미사 생방송으로 하지만 업로드를 하지 않고 2019년처럼 강론과 필요하다면 공지사항은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면 보시면 이면에 주님 생활 말씀은 늘 나갈 거고요 주님 생활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의 하루 말씀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22년도에 마르코 보금 온라인 토요 강좌를 10번 시작을 합니다 1월 22일 토요일부터 3월 26일 토요일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에 유튜브로 카토릭 책방과 또 페이스북 통해서 온라인 마르코 보금 강좌를 10번에 마르코 보금을 다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청년 마르코가 만난 예수 마르코 보금인데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가 있어요 책이 없어서 모자라면 아는 사람에서 복사해서 쓰면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쓴 책이니까 저작권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두 번째 예비자 새 예비자 교리가 시작하는데 2월 20일 주일부터 동일하게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교리한 다음에 반모임하고 미사까지 봉헌하는 걸로 해서 세례는 7월 9일 오후 2시에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2월 20일까지 사무실에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번 교리는요 영어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쭉 3년째 와 보니까 한국말이 약간 서툴긴 한데 교리는 받고 싶고 또 신앙에 대한 깊이를 느끼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못 가졌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1시간 좀 넘게 교리할 건데 한 20분 정도는 제가 영어로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분이나 40분 정도는 다시 한국말로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통역이 아니고 먼저 영어로 20분 정도 또는 25분 정도 하고 나머지 25, 30분은 한국말로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한국말이 약간 서툴었어도 영어로 가능한 여러분 자녀라든가 또 젊은이들 또 아니면 여기서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을 초대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늘 있었던 첫 목요일에 성시간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레지에오마리의 상급 평회와 원래 회의도 제기를 위해서 1월 달에 꼬미유시움이 1월 15일 오후 7시 30분 미사 후에 가브리엘방에서 있고 꼬리아가 1월 22일 토요일 7시 반 미사 후에 있고요 레지어 프레시디움 원래 회의는 1월 달에 준비를 해서 2월부터 프레시디움 모임을 갖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대용 봉원초 접수를 개인용 제대용으로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주일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 기념관 앞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복사단 모집합니다 2022년 복사단 활동을 희망하는 자녀 두셨다면 우리 김주선 안설모 신부님께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도서방과 성물방도요 1월 2일 오늘이죠 8시 12시까지 하고 도서방 성물방 운영은 매달 첫째 주일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 합니다 매주 하면 좋겠지만 이도 봉사자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상반기 혼인 강좌 안내 작년과 올해죠 2021년에서부터 2022년 8월까지 혼인을 하셨거나 준비 중에 있는 예비 부부들이 대상이고요 2월 6일까지 신청을 하시고 2월 13일 주일에 혼인 강좌를 하게 됩니다 접수는 성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신청비 50불과 함께 신청을 바랍니다 2022년도 달력이 왔고요 지금 현재 가브리엘방이죠 사무실 반대편의 끝방 가브리엘방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두부식을 가져가시는데 구역반과 세대주 이름을 기록하신 다음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달력을 본당에서 수령하신 분들은 빠른 분배를 위해서 해당 구역반장님께 달력을 본당에서 받았다고 반장님 이름을 알려주시면 또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6대 사묵위원 봉사자분들이 2년간의 헌신적인 수고로 임기를 엊그저께 마쳤고요 어제부터 1월 1일 어제부터 27대 사묵협의회가 출범하는데 선임된 우리 사묵위원들을 오늘은 이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에 선발 완료가 되면 나와서 인사드리고 임명장도 드리겠습니다 27대 사묵협의회 회장님 총회장님으로는 남순현 아네스 자매님이시고 본당 운영위원회 이경우 루치오님과 임원호 가브리엘리입니다 본당 운영위원은요 두 개인데요 하나 이경우 루치오님은 부회장으로서 본당 재정 담당의 재정 모든 여러분 내주시는 모든 돈들을 담당하는 부회장님이시고 임원호 가브리엘리님은 우리 본당 크잖아요 시설 관리 이런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본당 운영위원회는 재정위원장 이경우 루치오님 시설관리위원장 임원호 가브리엘리님 두 분이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구역공동체위원회는 우리 구역 12개 구역이 있죠 소위 말씀 총구역장님이십니다 총구역장님이 원광연 마루구 현기원님께서 선임되셨고 또 한 분 부위원장이신 또 여성 총구역장으로 아직 내정 중에 있습니다 사회사목협의회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미사 끝난 다음에 가보시면 작년 올해 우리가 작년이죠 작년에 여러분들 본인 청구장 또 판매 수입 여러분 내주신 도네이션 모든 것들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도와줬던 그 현지의 사진들이 다 재개됐어요 수요님 신부님들이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사회사목위원회에요 최정문 아우고스티노 형제님은 사회사목위원장이시고 이용호 스테파노님은 사회사목위원회에 또 생태환경위원장이십니다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주님께 파견하신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전례위원회는 이미란 로사 자매님이시고 아시죠 매번 미사 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고 전례위원회 산하에 많은 단체들이 있죠 또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내정 중에 있겠습니다 새로운 보금화위원회는 그전에는 교육분과라고 되었었고 또 신앙보금화위원회 했는데 새로운 보금화위원회는 이용주 로세례야 자매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지금 내정 중에 있는데 세례에 대한 거죠 유아세례 성인세례 올해 있을 견진 이것이 주된 업무이죠 새로운 보금화 새로 신자가 될 수 있는 세례의 전반에 대한 성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신심봉사단체위원회는 우리 본당에 신심봉사단체가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표해서 레지오 꼼심 단장이신 김복인 마디아 자매님 또 성무회 회장님이신 이현희 휴주아네스 자매님이 또 위원장으로서 활동하십니다 청년사목위원회는 청년들 아미쿠스 회가 있잖아요 아미쿠스의 회장 부회장이 또 청년사목위원회 우리 사목위원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내정이 됐는데 총무님이 아직도 내정을 못했습니다 총무님들이 일이 많다는 내용이 샀나 봐요 제가 총무님은 지금 벌써 한 10명째 만나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부탁해 주시고 총무님만 선임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에도 다명단 다 말려드리고 인사 소개해드리고 임명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해 주시고 정말 신앙생활 특히 코비드 이 시대 때 봉사한다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만나 뵈면 격려와 또 인사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해외 선교사 및 해외 교회 지원 사진전을 여러분 나가시면 있는데 1월 9일까지 기념관 앞에서 전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고 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구자로 사회사목 해외 선교 어려운 교회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상설로 도네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후원 계좌를 낳고 다음에는 밑에 함께 놀 테니까 우리 본당은 카리타스 사랑의 정신이 대단히 많은 본당이라 2019년도에는 뭡니까 부시화여 때 몇만 불을 복원했어요 또 그전에는 또 여러 가지 신학교 후원도 했었고 또 해외 선교 오늘 보시면 많이 후원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직접 현지에서 발은 안 뛰지만 우리가 기도와 우리의 정성으로 그분들이 하느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선교사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수시로 선교 계좌의 도네이션에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강복을 드리도록 하는데 장원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어둠에서 눈부신 빛으로 이 교우들을 불러주신 하느님께서는 인자로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그리시도를 충실히 따르는 이 교우들이 동방 박사들처럼 이웃 형제들에게도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빛이신 주 그리시도를 찾아뵙고 기뻐하였듯이 이 교우들도 현세의 여정을 마친 다음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면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금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